완전히 현실 고정이 잘 된 게임이고 진짜? 병과가 여러 개 있는데 한글이 아니에요 설명해 드릴게요 아.. 한글이 아니야? 일단 플레이 누르십시오 형아 네 컵라면 하나만 해봐라 네? 설정 다 해놨어요 제가 다 해놨어? 아이 좋았어 한글 아닌데 괜찮아? 아 괜찮습니다 총 쏘는 게임인데요 자 이제 서버가 뜰 겁니다 지금 사람 제일 많은 서버로 가서 그래 병종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200명 서버 저기로 갑시다 어떻게 들어가? 여인 네 병종이 여러 개가 있는데 캡틴 조청수 그리고 군악병 하나 하나 설명해줘 네 그리고 깃발 병 들어가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 게임은 장전하는데 20초가 걸립니다 네? 굉장히 현실 고정 게임이죠 이제 화약 넣고 쑤셔가지고 화약 안으로 우겨놓고 쑤셔가지고 정말 병막 게임이네 그러면 맞추기가 굉장히 열었어요 이제 츄즈팀 네 츄즈팀 팀 고릅시다 이거 그거네 이깃발 그거잖아 미국에서 네 이 노예 여러분들 기억나죠 그 흑인노예 이 저 노예제도 노예제도 노예제도를 그 해방하려고 이제 미국 내에서 남부전쟁 어 남북전쟁이 쌓고 남쪽 애들은 그 노예해방제도를 반대하고 미국 내에서 이렇게 일어난 그 그거 그거야 보니까 맞지 그럼 바로 이걸로 갑시다 저희는 미국을 때려 죽이로 갑시다 잠깐만 나 나는 흑인제도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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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그래 남북전쟁 음 네 오케이 지금 미국을 고르면은 이제 흑인노예제도를 반대하는 사람들이고 네 여건 이제 흑인노예제도를 찬성하는 사람들이야 아 다 알아요 음 그러면은 나는 흑인노예제도를 반대해 랜덤으로 하시죠 응 여기서 이제 스폰 지점을 셀렉 유얼 유닛 이거 아니야? 맨 오른쪽이 저거입니다 맨 오른쪽은 저거입니다 맨 오른쪽은 부대고요 어 부대 안에서 그 안에 분대 음 분대 지금 아무도 없잖아요 사람 많은데 가야 돼 44분대 오케이 그중에 한 명이 1원이 되는 거고 요것이 이제 병종입니다 나 여기 세 명 있는분들로 가면 안되나? 아니 아니 그 세 번째 병종이 달라요 그 세 번째 건 똑같을 거예요 1 2 3은 똑같아요 눌러보세요 한번 똑같은 무기가 네 번째까지 똑같네 다섯 번째가 이제 캡틴이에요 오 권총 쏜다 네 권총 쏜다 권총은 머리 한 방 이게 군악대 군악대 군악대는 이제 뽀뽀뽀뽀해가지고 이제 팀원들 팀원들 사기 올려주는 거야? 그쵸 그쵸 아 그럼 총은 그냥 뽀뽀뽀뽀하다가 뒤지는 거야? 그쵸 그쵸 조병신이네 칼질도 좀 해주고 지금 군악대가 몇 명 있죠 팀원 중에 내려보세요 한 명도 없잖아 한 명 있어요 한 명 이러면 팀원들 사기가 오르겠습니까 바로 버글러로 가시죠 이걸로 이걸로 칼로 조지면 돼요 버글러가 어디야? 맨 밑에 있어요 이거? 군악대 하라고 진짜? 아 그래 군악대 캡스라키가 이제 마이크인데 헬로우? 헬로우? 히어마이보이스 헤이 쳐다보네 헤이 헤이 히어마이보이스 잠수제 얘기하는 거야 헬로우? 헬로우 가이즈 히어마이보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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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리엘 히어마이보이 frightened 제이 노래시면은 이제 연주를 할 수 있습니다 헤이 룩앤미 룩앤미 스탑 룩앤미 아무거나 하시면 됩니다 굿쌍 굿쌍 땡큐 땡큐 프리셰이 시프트 달리기 할 수 있습니다 노래 꺼야 돼 포워드 전진으로 전진으로 두고 전진아 이속 빨라져 이 친구 이 친구 돌아오는데요 Hey Hello Okay Look at me For your song Okay Good day Good bye 이겼다 와 이겼다 형이 연조덕권 이긴거에요 와 빅토리 Okay 나 아무것도 없는데 이겨버렸네 이게 군악대에요 군악대 X같은데 난 싸워야지 싸워야지 오른쪽으로 가봐요 여기 깃발명 있을수도 있어요 스펀 조총명을 했는데 이번에 Hello 셀렉을 안했어 아 100개꺼 감사합니다 브러시 클라스티 트라스티 트라스티 아임 파킹 러시앤 어 저거 러시아 저거 러시아 저거 러시아 한국인 아니에요 저거 아임 파킹 푸틴 저거 러시아 저거 러시아 저거 러시아 얘네들 가는데 따라가보자 브러시아 그라나디 브러시아 그라나디 F F F F F F F F F G F F F F F F F 약간 깃발병 해봅시다. 가운데 유닛. 뭐가 깃발병이지? 자리 없고. 군악대. 캡틴. 깃발병이 이건가 봐. 못 고르게 되어 있네. 아니 다른 부대에 있나 깃발병이? 이 깃발을 굳이 들고 해야돼? 깃발은 그냥.. 아 있다. 이게 양우조에요 깃발병이. 왜? 접진을 휩쓸.. 접진해서 어그로 끌면서 접진과 대화를 할 수가 있어요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들고 가면 어그로 엄청나거든요. 다 보인단 말이에요. 이속 빨라야 그래요 지금. 셧업! 투 빅토리! 쓴 belle 우리 x2 빅토리 spinner 소! 야! 야! 안녕! 잠시만 한번 해yi. osば하면 다시! 쨔쨔 어 이렇게 넘어가는거구나 예 F 이게 명진의 QQQQQ 와 전 세계 사람들이 여기에서 모여서 하는거구나 그렇죠 전 세계 사람들이 1000명 정도가 이 게임에 모여있는거에요 와 엄청 큰 어 경매하는데요? 알아보는거에요 헬로우 오 캡틴이었다 딱촌 들고 있으니까 레츠고 아 영어를 못하니까 존나 안.. 좀 답답하다 영어 회화좀 보내주실 수 있나요 혹시? 저도 영어를 못해가지고 오 퍼스트 퍼스트 유어 고 저기에요 방금 저거 죽은거 우하러악 그거 우리팀 Tai패 방금 죽었어 아 죽었어? 네 저기 저거 많아요 방금 그 앞에 집 쪽에 우와 총을 다 피하네요 능력은 어떻게 써? 네? 능력 능력은 없고 그냥 2번 눌러서 칼로 조사해야 돼요 얘는 근데 안보이.. 시야가 안보이죠? 거의 저기에요 얘 잡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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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킬 떴다 1킬 아니 깃발 땜에 안보여요 아 깃발 좀 넣어봐 몇 명 있는거야? 얘네 캠핑하는데? 야 지껏 바꿔 스폰 지역을 바꿀 수 있거든요 가장 가까운 데가 이제 포워드 스폰이 G 스테이블 이쪽이 3번 3번이 진짜 가깝네요 야 나 캡틴할래 캡틴이 캡틴이 좀 깐지났네 캡틴이 좀 깐지났네 오케이 뒤졌다 내가 FPS 실력을 보여줄게 얘들아 가까이 왔어요 지금 바로 저기 저기 있어요 지금 이쪽에 이쪽에? 거기도 저기 맞네요 얘들 보이잖아 머리 위모 안 떠있는건 저기에요 이거 저기에요 이거 저기에요 나 총봄 나이스 와 한 방 더 한 방 더 장전 장전 안 해도 돼요 여섯 발 쏠 수 있어요 아 그래? 여섯 발 쏠 수 있는거야? 네 오케이 오케이 아이씨 한 발 맞췄는데 아이씨 오케이 머리는 한 방 머리는 한 방 shut up you shut up you shut up 저기에요 두 명 오케이 죽이러 간다 개새끼들 어 뭐야 한 대 맞았다 멀리서 총알 한 대 맞았다 오 저기서 계속 장전하고 쏘네 저기에요 왼쪽에 있는 야 칼이 돈다 쎈데 이거? 이 게임 두 방 많이 죽어요 원래 칼 두 방 총 한 방 아이씨 조총수를 하시던가 아 근데 그거 장전하는데 20초 걸린대네 이것도 20초 걸렸네 권총도? 네 현신 노네디 뒤졌다 오 깃발명 그거 팀이에요 팀 바로 벽 뒤에 있네 컴온 카월드 놈 안되어 아이고 이새끼들 존나 야갔다 안되겠다 제대로 해본다 이제 깃발명 옆에서 아니 뒤치기 들어가는게 좋을 것 같아 근데 머리 진짜 한방 맞아? 가자 컴온 파킹 카웄드 썩 마이 닉 컴온 족고순데 쟤 형의 파격실력이면은 제가 봤을때는 형 군합다 이거 해야돼 뭔데 이 총은 무슨 총인데? 한방 한방 총이야 한방 총 이걸 멀리서 한방 탁 쏘고 그 다음에 총검을 제가 어떻게 쓰는지 몰라요 키를 거기서 맞추기 어려워요 아잇 장전해보세요 달리기 안 움직이면 안돼요 장전 가만히 써요 뭐야 오른쪽에 장전하는거 보이죠? 아 한발 쏘는데 이렇게 아이구 턱 턱 턱 턱 턱 최 턱 턱 턱 턱 턱 어 다 저기에요 왼쪽에는 저기고 다 저기에요 한대 맞았어요 나이스 잡았다 현실고증 ㅈ 된다 이 당시에 진짜 총 장자하는데 이만큼 오래걸렸긴 했었거든 쇠꼬챙이로 총 쑤셔갖고 이 지랄한 다음에 파약 넣고 파약 구경 넣고 어 야 이거 재밌다 시청자들이랑 한 서버에서 하면 ㅈ 나 재밌겠는데? 대화만 통하면 재밌잖아 돌멩이 던져서 죽이는 게 빠르겠다 그니까 그래도 가만히 있는 저한테는 맞출 수가 있네 근데 백병전 이거 총칼 쓰는 법을 모르겠어요 키가 아니 거미 있구나 따로 얘는 오케이 대화만 하시죠 팀원들 사기를 못 도와주면 헬로우 가이즈 퀸스 퀸스 고답병이다 퀸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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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잇 어 트리플킬 크롭게임 퀸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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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로 퀸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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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렛츠고 킵무빙 컴온 첩첩 컴온 첩첩 컴온 첩첩 헤헤 헤헤 컴온 첩 헤헤 대폭 쏘는데 1분인가 거리는데 저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병신들 으아악 으아악 팀킬 당한 거예요 마이 닛 마이 닛 유우 시아라 다시 가야 되죠 여기까지 아 씨발놈 팀킬을 왜 하는 거야 헬로우 하이 델 노프 우리 투게더 파킹 에너미 렛츠고 로우 시아라 이거 라디오 메세지가 있나보네 어 어떻게 하는거지 조작기 설정이 있을거에요 아까 군하트 걔네들이랑 같이 놀죠 왼쪽에 있던 애들이요 그래 걔네들이 유기는데 재미있어요 지금 포탄 아니 얘네들은 잡지도 못하는데 하루종일 이러고 있는거야 킬 많이 떠요 보면은 저건 다 총검이고 봐봐 대포를 죽인 애들이 없어 대포를 한번 쐈다 쐈다 죽나요? 오 죽었다 저거 대포 아니에요? 자살인가? 전쟁나면 코트 옆에서 도망가라 날 쏘야하는거 보니 너 바로 뒤진다 이거 지금 망형을 보고 있고 군악도 저 앞에 있어요 도망가는거 자살이 저에게만 파허 이 시캐 저에게만 오른쪽에 굿 출밀 이 시장의 strang들 나 나 왜 저에게만 깊은 양경 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 빌리아 shut up shut up 오케이 오케이 sorry I'm sorry FINE FINE ㅋ ㅋ ㅋ 오케이 브란시스 봉수르 FINE ㅋ ㅋ 굿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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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45 타이머 진짜 무능력한 지휘관 QQQQ 파이어 쟤는 뭐예요? 굿샷 아 얘는 리스폰 만드는 애인가 보다 어 쟤 먹을 수 있거든요 이러면 군악대 하나 있지 않을까? 총도 안쏠건데 총 쏴야지 헬로우 마이 프렌드 빅처리 파이어 파이어 팀킬하겠네 리로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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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우리 함께 3 2 1 파이어 파이어 헐 헐 헐 헐 헐 헐 헐 헐 헐 념란 한 명만 죽여야겠다 딱 사전권 하나 들어가서 죽이면 될 것 같아요 샤아압! 오우 마이 거시! 캡틴 하실래요? 캡틴은 망은도 있고 아이고 저거 바꿔주지 아니 나 이거 좋아 스폰지 역 스폰지 역 멀어졌어? 네 다시 아까 젤장은 거기서 남을거죠? 그런 의미로 딱 오짬 좀 먹어야 겠다 아휴 너가 하고 있어봐봐 형이 저거 얘기해줘 아니 너가 하고 있어봐봐 네? 하고 있어봐봐 오징어 짬뽕 야 영어로 좀 대사 실수 있는 거 아니야? 그 파파고를 써야될 것 같습니다 흐미야 매체서로 얘기 좀 해줘 그러면 네 응 흠 아 흠 할로우 뭐야 이거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내 찡찡거리 내 쌍지읍 쌍지읍 파이어를 할때는 군악대를 하고 파이어를 해야지 말통하면 존나 재밌겠다 왜 우리는 이런 게임을 안만드냐 얘들아 최정방이네 야 너 FPS 실력좀 보여줘봐 아무리 실력있는 자도 이 게임에 오면 평등해져요 와아아아아아 우리 WB형님께서 또 천게를 아 이거 적이야 이거 아 감사합니다 진짜 천게 너무 고맙습니다 또 슈미 또 슈미 뭐하냐 적이였어요 팀인줄 알았는데 죽여 아 나 라인 먹고 바로 해줄게 여기서 알았는데 죽는다니까 이건 핵 없지 그냥 아니 이걸 왜 나팔을 왜 불어 얘네들 나팔 불어봤자 의미가 없는데 아 닭이 올라가잖아요 지금 또 또 오케이 메가도 코트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또 땋! 존나 맛있다 오징어 짬뽕 개맛있다 오케이 파이어! 막혀봐 파이어! 아유 뭐하냐 뒤에 있어요 아 뭐 총 쏟게 총 쏟게 총을 쏴 총을 샤라워 샤라워 파커? 유 샤라워 파큐! 와 아니 저기다 저기네 저거 건너편에 있는거 헤이 야우 헤이 야우 팀이야 이거? 총금 어떻게 쓰지? 총금이 있긴 있어? 총금이 있긴 있어? 네 총금이 있어요 여기 막 써있던거 총금은 어디 쓰지? 하여우 에휴 시키 마보하 스팰 툭 아 그게 총으로 쑤시는거야? 죽여 죽여 죽여! 우와! 몇 킬이야? 2킬 2킬 와 근데 총이 좀 쎄긴 쎄다 한방이네 한방 눕! 파킹 눕! 파킹 눕! 다 띠댕기네 애들이 다 띠댕기네 못맞춰 절대 못잡아 외국인들 대화좀 해보자 헬로우 다 띠댕기네 오 이거 밀고들어오는데? 오케이 에어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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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셧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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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킹! 에어컨 에어컨 으어어 빨리 드세요 빨리 드세요 먹어야 될 것 같아 형이. 아 국물 존나 맛있다. 쉿업 쉿업. 오케이 출발. 메가더 간다. 메가더 이거 망언 들었어요. 얜 다섯 발이네. 총이 센 카더? 어 뭐야 씨발 아니 이새끼들 왜이렇게 잘해. 어디야 어디. 조총 들려면 가운데 이거. 요거? 아니 아니 조총 드실거에요? 어. 조총이 좋을 것 같아. 그거 들이세요. 아니 가운데 들이세요. 아 그래? 네. 망언기 어땠어? 4번이요. 다 저기에요 요거. 권총으로 무빙 무빙. 방금 죽인 것 같은데? 안 죽였나? 두 대가 짜리 죽어요. 죽였다. 죽였다 죽였다. 어 잡았어요. 한 발 더 있어. 한 발 더 있어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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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? 이거 맞지? 네. 아니 그. 스폰지 여기 가운데 그 병중을 바꿔야죠. 아 맞아? 네. 엄청 멀리 살아난 것 같은데. 누가 방금 고홈 니그라 그랬어?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RTF 다 누르시고. 아 이게 근데 영어가 좀 되면 재밌겠는데 영어를 못하니까. 오케이. 바로 다른 게임 가자. 자. 자. 자.